초보 때는 뭔가 사소한 것만 강의 영상과 달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하시죠 특히 처음에 헬로월드를 실행을 시켰는데 콘솔창 메시지가 뭔가 다르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거 하나가 press any key to continue가 안나오고 혹은 exited with code zero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요게 하나가 더 나온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기능상 차이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에는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하실 때 요게 하나가 더 나오니까 조금 거추장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를 없앨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게 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제 그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세팅하는 설명 영상 만들어 놓은 걸 많이 보시고 이제 그 다음 거 코드블럭스 사용하는 거는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코드블럭스 예제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GCC로 돌리면 요게 항상 나와요 원래 있던 메시지인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옛날 버전에서는 뭐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하시는 분들 마음이겠지만 이제 출력을 안 해 준다가 최근에는 요게 출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녹화를 하고 뭐 거의 후반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업데이트를 한번 했더니 갑자기 이게 나오고 시작해서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챈 거죠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게 생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던 분들은 업데이트 하시면 혹은 최근 비주얼 스튜디오 받으시면 요게 뜰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그 메인 함수를 보시면은 여기 리턴 제로가 없죠 보통 생력된 형태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리턴 제로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있는 것처럼 컴파일에서 EXE 파일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준에 따라서 꼬박꼬박 코딩 하실 경우에 리턴 제로를 꼬박꼬박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요게 없으면 왠지 찝찝해서 만들어서 꼭 넣는 편입니다 근데 보시면 리턴 제로죠 그래서 잘 끝났다란 메시지에요 코드 제로 요 제로가 요 제로에요 그게 한 가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리턴 제로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어디선가 뭐 잘못되서 죽어버렸다 종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코드가 이상한 숫자들이 뜹니다 그러면 딱 보고 내가 짠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됐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이게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오히려 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혹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조금 약간 섬세하시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press any key to continue 조차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던 차에 요런게 뜨기 시작하니까 좀 지저분하다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뜨는지에 대해서 뒤에 이제 코드 돌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제 뭐 요게 제 예제에서 만든 건데 0.4.0.exe 를 실행을 시킨 거다라는 것을 미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그 작성하시고 경력이 쌓이고 그 다음에 많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exe 파일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행 파일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실행시킨 게 뭔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막 돌리시거나 동시에 여러 개 그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거나 그럴 때는 프로세스 아이디까지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까지 설명을 여기 출력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프로세스 뭐 요런거 설명은 강의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기본적으로 생성된 헬로 월드 예제가 있구요 요거를 실행 시켰을 때 자 또 한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요거 디버그 콘솔이 생기는 게 조금 달갑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이제 그 세세한 것들을 잘 보시는 것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찾아내시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이를 어 이제 모르고도 그냥 코딩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방법도 있는데 저도 좀 이걸 따지는 편이라서 왜 그런지 테스트도 해봤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 여러분들 중에 간혹 콘솔 창이 실행 되자마자 press any key to continue 가 뜨지도 않고 그냥 깜빡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 경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properties에서 시스템에서 서브 시스템이 콘솔로 되어 있는데 요걸 not set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어이고 뜨자마자 사라져 가지고 뭐가 뜨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냥 그 출력이 되는지 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잡아 놓기 위해서 이제 그 입력을 한 글자만 입력을 받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요 내용은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분 배우실 거에요 요거 그 사용자의 입력을 강제로 기다리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대기 상태로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요걸 넣어 놓은 겁니다 실행을 또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여기 디버그 콘솔이라고 뜨던 것도 그냥 실행 파일 이름으로 바뀌었죠 깔끔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글자 하나 치면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잘 보시면은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아무 글자나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서 사라지는데 어 나오는 메시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메세지들 다시 전화면으로 돌아가서 요 메세지나 요 메세지는요 자 여기 요 콘솔 모드에서만 나타나는 거에요 콘솔 모드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exe 파일을 실행을 시킬 때 프로그래머를 도와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메세지를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notset으로 바꾸면 디버그 콘솔 대신에 그냥 exe 파일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생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어 자 커맨드 창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라이트 클릭하고 오픈 컨테이너 오픈 컨테이너 폴더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릴리즈로 가볼까요 자 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4.0.exe를 직접 실행시키면 아이고 직접 실행을 시키면 군더더기 없이 그냥 실행 결과만 나오고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exe 파일이 만들어질 때 잘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 자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강의 초반부터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이제 좀 꼼꼼하시거나 이제 섬세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보충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정신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강의에 추가를 하진 않을 거고 질문 답변으로 별도 강의로 녹화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봐도 그냥 그러나니 하고 뒤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시고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내용들을 다시 또 아시게 됩니다 다른 기uri 예수